안녕하세요 마이 프로틴 제품 리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솔직담백 죄송하지만 마프 사장님 맛없으면 맛없다고 바로 뱉습니다 맛있으면 맛있다고 칭찬할게요 저희는 저는 절대 그런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나쁘면 나쁜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야 선서 저는 마프 리뷰를 하면서 맛없으면 바로 인상 쓰고 뱉겠습니다 뱉겠습니다 만약 스폰 때문에 연기를 한다면 저는 10년동안 그녀를 못 만납니다 아 뭐해서? 아 왜? 가겠습니다 임팩트 웨이 프로틴으로 WPC예요 저번에 리뷰했던 건 WPI였는데 왜? 뭔 소린지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단백질 종류 중에 가장 대중적이라는 걸 보는데 가장 싸고 이제 웨이 프로틴 컨센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가수분해는 거의 85%?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하잖아 그래서 85% 순도를 갖고 있어 나머 15%는 BCAA나 다른 섬유질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워터! 가장 대중적이죠 저도 워터로 먹어요 그 다음 하나는 밀크입니다 밀크! 맛도 좀 더 담백해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한 숟가락에 25g 들어있는데 그중에 20g이 단백질이고요 총 40설빙이기 때문에 냄새 일단은 스멸을 맡아볼게요 지금 그냥 흑설탕 맛이 나 참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100ml이기 때문에 이거에 반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다 자! 흔들어 보자 몇 번 더 부드럽게 흔들어 봐 일단은 물에 섞인 것은 어... 풀림이 되게 좋네요 큰 건더기는 많이 안 보여요 근데 약간 좀 살짝 건더기가 보이긴 보이는데 크게는 없어요 너무 맛있어 야 근데 진짜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골든시럽은 뭐 맛있어요?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냐면 바닐라...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녹여 먹는 것 같아요 아! 그 맛! 뭐냐면 엑셀런트! 네 맞아요 엑셀런트 녹여 먹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어제도 먹어봤다 했는데 그 맛이구나 어 엑셀런트 맛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우유를 한번 먹어볼게요 다 마셔요? 어? 다 마셔요 다 마셔야돼 우유를 먹었더니 너무 느끼해요 저는요 물이 훨씬 나아요 너는 전 우유요 우유가 다? 달아서 달아서? 네 어 맛은 좀 달고 좀 그래요 어 그래서 저는 음... 물로 타먹으면은 맛을 5점 줄 거에요 근데 우유로 타먹으면 4.5 주겠습니다 너는 저는 우유를 좀 더 높게 주고 싶어요 우유를 좀 더 높게 주고 싶어요 우유를 5점 주고 물은 한 4점? 4점? 자 그래서 이거는 골든 어 이거는 처음부터 좀 센 게 나왔네요 드셔보세요 진짜 저희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오늘 솔직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저 5점 주겠습니다 저는 이거요? 느끼함 어때? 저도 5점 주겠습니다 5점? 네 별점이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? 라즈베리 바닐라 브레즈베리 네 향 좀 맡아 볼게요 어때 냄새? 그냥 프로틴 바나나맛 바나나맛 향이나 넌? 네 저는 확실하게 딸기맛이 나요 살살 흔들는데 살살? 네 10번만 흔들자 네 106 5 5 아까보다는 훨씬 좋아요 더 천천히 흔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풀림도 이거 5점 주겠습니다 너는? 저도 5점 솔직하게 얘기해 오래는 못 먹을 거 같아요 장난질이었냐? 장난질했어요 이거 만든 사람 바닐라 레즈베리인데 레즈베리 향이 굉장히 심한데 맛을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좀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바꿔보고 올게요 냄새도 이상해 아 우유는 괜찮네 우유는 괜찮네 아 우유는 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물로 먹었을 때 물은 진짜 아니에요 비린내는 안 닿는데 뭔가 있어요 싫어요 약간 좀 근데 이건 좀 괜찮아요 맛은 물로는 2점 우유로는 2.5점 줄게요 저는 물로는 1.5고요 우유도 2점 이거는 한 번 먹고 안 먹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구매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피치티 이건 솔직히 먹고 싶었어요 복숭아티거든 복숭아는 질리야 어디에 집어넣어도 진짜 다 맞아요 어디에 집어넣어도 진짜 다 맞아요 너무 좋아 이것도 거의 완벽이네 풀림도가 풀림도가 그래서 저는 게 너무 세서 이거는 좀 맛있어요 이건 먹을만한 거 같아요 몇 점 3.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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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타인 거 같습니다 복숭아 향이 진짜 진해요 아이스티 먹는 거 같은데 아이스티가 프로틴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프로틴이 좀 걸쭉해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먹을 땐 먹을 땐 상큼한데 끝맛이 약간 좀 느끼한 맛이 나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 요맘떼 음 맞아 요맘떼 맛이 좀 나 맞아 요맘떼 맛 자 일단 바꿔 먹어볼게요 물맛은 뭐 그렇다 치고 우유 같은 거 같아요 요맘떼 맛인데 왓더 너 솔직하려고 그랬지 너 솔직하게 하라고 그랬지 네 솔직하게 아 이거 솔직한게 아니잖아 솔직했어요 솔직했어요 뭐 요맘떼야 요맘떼인데 아 진짜 이거 맛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 맛이 없는데 요맘떼입니다 아 이건 욕한데 전 맛있습니다 이건 괜찮아 근데 이건 욕해요 우유가 더 나은데 아 넌 그래? 네 우유가 더 나은 거 같아 어 난 이게 욕해요 야 이거 호불호가 나리나 보다 네 이건 뭐라 그럴까 막 율무차하고 그냥 진택한 거 먹은 거 같아요 막 이상 완전 이건 복숭아 맛이 아니야 향 맛 나 그래요? 물은 4점 줄게요 4점 4점 주는데 우유는 진짜 1점 저 우유 4점 이것도 4점요 아 둘 다 좋았어? 둘 다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야 이거 다 먹으면 또 시킬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? 딱 한 번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재구매는 힘들 거 같아 아니 아니에요 이건 1점 주겠습니다 전 다시 구매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이거 너무 인상이 안 좋았어요 스트로베리 크림 이건 솔직히 마프의 가장 첫 번째 맛은 스트로베리에요 치즈랑 섞인 냄새? 어 맞아 맞아 그거야 스트로베리는 진짜 우유에도 잘 맞아 열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시청자 풀림도는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막 건대기 보이시죠 너 어디서 뒷돈 받았지? 아니요 진짜 별로예요 딸기맛이 다 치즈맛이 나는데요? 나는 맛있어요 딸기랑 치즈가 딱 5대5야 5대5 가르마야 엉덩이야 엉덩이가 5대5로 갈라져있지 엉덩이 수준이야 바꿔 먹어볼게요 유가 더 맛있는데 이거는 완전 아이스크림 녹인거잖아 이건 진짜 맛있어요 우유는 우유도 안타먹는데 신세계네 아이스크림 녹은거를 차갑게 만든거 같아요 스무디같아 너 물 몇점? 물이요? 평탄인거 같습니다 3점 우유는? 우유는 3.5점 물이 4점 우유는 5.5점 5점 5점 이건 완벽해요 이건 더 줄 수 있어요 이건 만약에 100점 만점이었으면 더 많이 맞을 수 있어요 네 재구매 의사는? 5점 만점에 몇점? 이거요? 한 번만 먹겠습니다 저는 한 통만 한 통만 그래도 꾸준히 잘 먹을 수 있어? 네 그래도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 3점? 네 저는 우유랑 먹으면 5점 우유랑 먹으면 5점 무조건 살거구요 물이랑 만약 물이랑 먹어야 된다 소화가 안좋으신 분들은 한 4점 정도 주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진짜 아까 그 골든 그거 뭐야 골든 무식이 그거 기억도 안나 에이 다 말하셨는데 뭐 골든시럽 아 근데 그 맞아 골든시럽인데 아니 이건 이게 완전 저는 골든시럽이 역된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골든시럽이 골든시럽이 페네틱킹으로 출놨으면 이거는 프리킹 무회전으로 들어갔어 야 이건 진짜 궁금해 전 뭔지 못 읽겠습니다 어 나도 못 읽어 이건 무슨 스트레시 에이텔라 플레이버 아 뭔데 이거 약간 어떤거 아니야? 아니 그 외하스 같은 그런거 있잖아 외국에 어 진짜 플림도는 100점 맞죠 100점이야 아니 완전 아니 왜 아까 그런거면 거품같은거 묻었잖아 거품이 없고 그냥 깨끗해요 쿠킹크림이네 이 사원 잘라야돼 이맘 맞는사람 이거 우리맛이다 이거 다행이다 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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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말 알잖아 네 우유는 괜찮죠 우유는 괜찮다 다행히 네 그죠 우유 맛 밖에 안나요 진짜 우유 맛 다행이다 이거 우유 맛 밖에 안나요 네 그냥 우유 먹는거네 네 우유 우유 다행이다 물 맛은 물 맛은 몇점입니까 물 맛 좀 남겼어요 이거 자 물맛 몇점이 있니깐 저는 점수 안주겠습니다 아 점수 줘야지 0.5점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0점 뭐죠 그니까 다른 분한테 괜히 샀다가 응 그럴 수 있지 저희처럼 되면 안되니까 근데 저도 이거 2점 줄게요 1점 1점 주고 네 0.5점 형이 지금 모르는 최악이 대비해서 형이 남기는거에요 네 넌 근데 장담하는거야 그니까 네 오케이 이거는 3점 줄게요 그래 나쁜건 아니에요 우유에 뭐 우유 맛 밖에 안나 네 너는 저는 이거 3.5점 3.5점 저도 우유 맛 밖에 안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다시 재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저는 1점이에요 재구매 절대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차라리 그냥 우유 먹을게요 아 진짜 우유 먹을게요 피칸파이인데 네 피칸파이 이런게 비슷한데 아 난 단배 냄새 나는데 골든시럽이랑 단백질 냄새 나는데 단백질 생각하고 냄새 맡아봐 골든시럽 냄새 나는데 너랑 나랑 안맞으니까 다행이다 너랑 나랑 안맞으니까 다행이다 어린이니까 얜 좀 어리고 저는 다행인데 저는 단배 단백질 냄새 나요 물론 호두냄새 좀 나게 나는데 단백질 냄새가 더 심해요 좀 잔게 뭐라 그러지 좀 남아있어요 건더기가 좀 남아있어요 건더기가 잘 안불렸다 잘 안불렸다 잘 안불렸다 아 이거 맛은 어때? 맛있어요 너 담배 피니? 아니요 흡연 흡연하니? 아니 어떻게 이게 담배 냄새가 나요? 어 담배 냄새가 나 어 난 못먹겠네 나만 향이 너무 심한가? 아 전 되게 맛있어요 아니요 아 끝맛이 꽃게 아 무슨 맛이냐 했더니 꽃게 탄 맛이야 꽃게 왜 등딱지 태워먹으면 그 구산향이랑 아 끝맛이에요 끝맛이 아니 처음에 맛있는데 끝맛이 좀 진짜 그럼 이거는 그렇죠 그냥 안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이거 이거 저도 0.5점 물은 진짜로 안좋았어요 아까끈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근데 우유는 2.5점 줄 수 있어 전 이거 우유는 4점이요 우유는 되게 맛있었어요 자 마지막 밀크티 블렌드 이게 진짜 좀 신기한데 다른거랑 포장 자체가 틀려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고 막 꽃같은거 꽃가지같은거 그려져있고 보세요 limited edition이네 아 야 어쩐지 이거 냄새 하나도 안나는데 무맛인데 무향인데 저는 약간 프로틴 향 나는거 같은데 아 그래? 응 프로틴 향 나요 석김도는 저는 3점 줄게요 많이 되진 않아요 이것도 엄청 잔으로 많이 남아요 그냥 우유는 냄새 난다 진짜 은사 맡아봐 티 냄새 나지 아 티 맛도 안해 녹차 어, 녹차 맛 여기서 놨다 봐 그렇지? 그렇지? 모르겠어요 아, 이게 녹차 맛이구나 아, 나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토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, 그렇지? 회복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거 괜찮네 이건 괜찮아 전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진짜 너랑 나랑 오늘 짠니? 전 이거 괜찮았어, 이거 그냥 티맛 나 이거 4점 줄 수 있어요 저도 둘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건 더 구매할 일상이 있어요 왜냐면 느끼한 게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차 맛이나, 차? 네, 녹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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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맛 그래서 저는 구매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녹차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녹게 줄 것 같아요 이건 5점, 이건 4점 이게 5점이라고? 녹차 아이스크림 맛이여가지고 그래? 녹차 아이스크림맛 녹차 아이스크림맛 된다 흑